첫 번째 세트, 주요 경기 장면입니다. 손석희,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넥서스까지 풀옵으로 생산을 중지하면서 공격 타이밍을 잡았었던 정윤정 선수인데 손석희 선수가 본진 쪽에 드랍에 대비해서 앞마당 쪽 라인 자체를 정말 잘 형성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게 약간 물이 다 짙을 정도로 드랍 분들이 너무 앞쪽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리버가 탈 셔틀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완전 손석희 쪽으로 기울어버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수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저수였기 때문에 사실 이때부터는 이제 손석희 선수가 많이 앞서는 상황. 하지만 정수 선수가 역전을 위한 발판들을 소급 셔틀으로 활용한 플레이를 많이 준비했는데 위치상으로도 그리했었는데. 하지만 이런 정수 선수를 상렬한 손석희 선수가 너무 잘했습니다. 그 셔틀에 휘둘리지 않는 수비 감각과 더불어 다크 센스라 이런 경기를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손석희 그 다크 중후반로 넘어갔을 때에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게 해줬습니다. 소석희 선수 1경기 때 고소한 유닛의 멜리포인트 실수 이런 부분들을 갈까맣게 고쳐주고 전체적인 판을 정말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장기전으로 가면서 역전을 호용하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견제를 떠나는 모습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나오는 손석희 선수의 감각을 2경기 때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석희 이미 1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분위기까지 올려줬는데 두번째 선수는 누굴까요? T1의 두번째 카드입니다. 도재욱이 등장합니다. 경기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재욱 선수였던 그 9월 SK텔터 T1의 입장을 절실한 상황이고요. 물론 전문서우스가 나랑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재욱 선수까지 맞춰준다면 더 확실한 카드가 되겠죠. 아직까지 도재욱 선수 올해 2011년도 들어서 특히 위너스 리그에 접어서 1승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1승을 동구상자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T1에서는 김태용과 더불어서 도재욱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번 경기 살아나기 위한 그 경기가 될까요? 양 선수 경기의 라이벌 차입니다. 양 선수 경기의 라이벌 차입니다. 나는 나이 나을 challenged 오机 제일 잘 conson기 우효 그 handheld 자 경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티원 진영 도재욱 선수의 모습입니다 도재욱 하얀색이네요 5시 여성 tej 두번째, 손석희 선수의 7시 진영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경기네요. 손석희 선수 입장에서는 2세트까지 2대0으로 스코어만 맞춰줄 수 있다라며 공군팀 다른 어떤 대기 선수들은 그 어떤 자신감을 찾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도적 선수는 부진의 탈출관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모 선수에 이어서 손석희까지 살아난다는 최고의 시나리오. 즉, 공군에 의해서는 지금 바랄 수 있는 두번째 세트가 되었고 도적 선수는 사실 지금 정윤종 선수가 지금 이미 9승 11패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의 종결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뭔가 승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도적 선수가 초창기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자신감 있어 하는 동적전인 만큼 물량전에 또 물량의 도적선수 아니겠습니까? 이미 라만차에서 아주 장기전도 많이 나오고 자신의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시에서 게이트웨이의 움직임이 있고요. 자, 오늘 4인용 맵이기 때문에 역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 용산입니다. 야, 일단은 야, 정찰방향도 그렇고 선석희 선수가 일단 출발이 네, 괜찮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거기다가 4인용 맵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점차를 성공할 확률이 높은 도적 선수라서 야, 이거 입구 본진 쪽 손석희 선수의 기재한 쪽까지 못 들어갈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적 선수는 프로브가 네, 손석희 선수의 프로브가 도달하자마자 프로브 바로 대각선을 보내야 됩니다. 지금 자, 들어온 것 확인했죠. 도적 선수 자, 선석희 먼저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적 선수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지금 등장합니다. 대각선으로 가면은 그렇죠. 도적의 감각 괜찮다고 볼 수 있을 듯 하거든요. 네. 상대방의 프로브 타이밍과 자신이 한시적으로 도착하는 타이밍이 비슷했거든요. 네. 네. 대각선으로 가야죠. 자, 그래서 역시 대각 방향 도적이 간만에 경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한 움직임을 차단차단 보여줍니다. 네. 승리의 목마름이 누구보다도 갈증이 심한 도적 선수 자, 1승에 아주 절실한 상황이고요. 네. 자, 아직까지 위너스 리그 체제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도적 선수 자, 입구는 일단 질러스로 막아놓고 있는 손석희 7시 입구가 넓기 때문에 원질럭만으로는 어느 정도 그 커버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고요. 도적 선수도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피해 없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껴어내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왼쪽으로 파워줍니다. 오른쪽이 좋은 모습 도적 그렇죠. 잘 파워 들었고요. 상대방의 사이버 타이밍을 한 번 체크를 해 봐야죠. 예. 자신의 타이밍 봤고요. 자신의 타이밍과 비슷하기 때문에 예, 뭐 아직까지는 별거 없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늦게 도착은 했습니다만 충분히 정보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도적 선수. 네. 1세트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흘러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가장 정석적인 형태로 원게이트 로봇틱스 조금 욕심해서 멀티를 빨리 가져가는 선택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 선수는 모두 고기의 질럿을 생산했습니다. 자, 손석희. 네. 방금 잡힐 뻔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드라곤이 나오기 전까지는 잘 돌려놔야지 이후에 자신이 빌드를 선택을 하더라도 안정감 있게 또 펼쳐줄 수가 있거든요. 네. 코어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 도제옥 선수도 봤겠죠. 일단 양쪽 선수 모두 프로브를 바깥쪽으로 뺍니다. 저 뭐 드라곤에게 잡히기 도제옥은 돌리다가 멈췄거든요. 다섯씩 이거 도적 선수가 뭔가 변수를 만드나요? 다크를 띄우면서 네. 멀티 다크로 뭔가 올인을 와 원게이트 멀티? 이거는 상대방의 원게이트 사업 멀티를 겨냥해서 원게이트 노사업 멀티로 반박자 빠르게 멀티를 가져가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네요. 도제옥 선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석회 선수가 멀티를 한다라고 이제 미리 깔아놓고 그 전제로 지하는 건데 그렇다면 손석회 선수가 만약에 멀티를 하지 않고 본진에서의 어떤 승부수를 띄운다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석회 선수가 원게이트 상태이긴 하지만 드라곤 사업이 완료가 되는 타이밍에 한번 찔러본다면 그때가 도제옥 선수가 약간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업을 돌리다가 멈췄을 때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만 도제옥은 전략적인 선수보다는 후반에 중후반에 터져놓은 그 물량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암묵마다 확보 이후에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도제옥 선수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빠른 다크 내지는 본진에서 오는 사업 드레임과 리버의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앞선 경기 때처럼 로보티스 옵저버 띄우고 멀티 따라가는 이런 형태라면 도제옥 선수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렇죠. 자 손석희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까지는 일단 KTOA 두 번째까지 소환을 했고요. 거기다가 손석희 선수의 프로브 정찰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셋이 쪽에 딱 대기하고 있는 프로브가 정찰을 해서 도제옥 선수의 그 드라군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딱 확인했을 때 어? 혹시 다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거의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도제옥이 반응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격을 안 합니다. 그렇죠. 도제옥 괜히 같이 갔다가 드라군 사업 안 됐다는 것을 들킬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도제옥 선수는 테크로 맡기보다는 게이트웨이로 승부를 해야 되는 수비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프로브가 먼저 가면서 드라군에게 맞아주고 드라군이 1.4로 손석희가 달려들 수가 있습니다. 도제옥 약간 불안한 타이밍이에요. 자 추격력 뒤에서 되게 죽이네. 자 프로브가 안쪽 내려왔거든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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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 옵니다. 7너 2개 자 이거는 눈치챌릴만 하죠. 지금 상황에 자 아직 잘 던지지 못하는 건 드라군이 이 정도는 멀티를 따라갔어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도제옥 선수에게는 유리한 출발이 될 테고 손석희 선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 이거 리버를 동반한 견제 플레이 근데 단순 리버를 리버를 통한 공격이 아니라 지금은 앞서서 정민호 선수가 보여줬던 소금셔틀으로 하는 건 플레이 이런 견제가 아니라면 들어가기 힘듭니다. 손석희 선수가 원게이트 사업 멀티는 아니었지만 도제옥 선수의 사업이 늦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된 정보로 다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옵저버부터 먼저 생산한 것이 거기다가 멀티도 늦게 따라가고 모든 부분에서 도제옥 선수 쪽으로 좀 많이 기우는 상황이네요. 이제는요. 도제옥 선수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옵저버리를 밀어넣으면서 손석희 이제 최종 정보를 얻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도제옥 선수가 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손석희 멀티 발생한 차이가 꽤나기 때문에 물량의 도제옥이라면 자신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팔이 마련됐고요. 아 과연 손석희 선수의 글쎄요. 리버 견제가 지금은 절실한 상황이란데 나름 좀 수비 어떤 포지션이 좋아요. 도제옥 선수도 물량적인 선수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수에 가까운 손석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다른 움직임을 좀 걸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도제옥 선수의 그 정보를 얻어도 차단한 모습은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변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서 정윤조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셔틀 스피드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바로 그냥 수비 모드로 가면서 템플로 테크 트리를 최대한 빨리 좀 따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선수석희 선수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도제옥은 이미 기반을 닦아놨습니다. 앞마당의 개스를 제출해 주기를 했고요. 개최히 세 개. 두 개 중에 하나죠. 지금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셔틀을 통한 견제를 하던가 그거 아니면 수비 모드로 가면서 오히려 뭐 과감한 멀티 하나의 도박 무리수를 두던가 지금 무리수를 두들밖에 없어요. 그 만큼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지금 소석희 선수가 앞마당 게스트셔츠도 가져가지 않고 게이트웨이를 세 번째, 네 번째 올리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늘도 테크 트리보다는 그냥 힘으로 한 번 한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뭐 마찬가지로 공격할 땐 도재욱도 리버를 보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도재욱 선수가 템플라 테크 트리를 탈 때 그때 타이밍에 어느 정도 좀 타이밍을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도재욱 목적을 하나 더 밀어넣습니다. 자 손석희 선수의 병력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리버 하나 도재욱 5시. 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 가운데 허비하게 된다면 이건 도재욱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손석희 선수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하지만 정면으로의 어떤 돌파가 사실 여의치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제 물량하면 도재욱인데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전에 예. 지금 모두가 해결을 해야 되는 손석희 선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재욱 선수가 손석희 선수가 지금 센터 쪽으로 유닛이 움직인 것을 몰라요. 네. 갑자기 손석희가 달려들면서 도재욱이 리버를 잡는다면 이거는 경기가 순식간에 손석희 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자 리버가 위치가 썩 좋지 못합니다. 드라그는 뒤쪽으로 나와있고 셔틀까지 손석희 셔틀 셔틀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 나눠져 있죠. 아 나눠져있어도 위험하죠. 손석희에게는 마지막 찬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놓치면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도족 시야가 없어요. 도족 시야가 없어요. 도족 시야가 없어요. 손석희가 두드러 칩니다. 뒤쪽에 드라그는 나와있지 않는 가운데 손석희 밀어붙입니다.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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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희 리버 한 번 만져 리버 버튼을 리버 손석희 도재욱 앞으로 나오면 병력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투리버 투리버 안쪽으로 밀어붙 수 밖에도 손석희 뒷쪽으로 나갑니다. 손석희 아 이게 막히면 손석희 서서 기회가 염려 없을 수 있거든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손석희 하지만 리버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리버는 뒤쪽 위쪽 하나 셔틀이 없긴 하지만 투리버가 약간 부담스러운데 리버 하나 리버 한 길이 잡힌다. 리버 하나 리버 하나 안쪽으로 나왔던 손석희 자 리버 하나 더 셔틀까지 달려버립니다. 드라우스 싸움 드라우스 싸움 같이 리버가 없다고 했을때는 리버 티 들어와 아 demande villain 전 드라우스 싸움 드라운이 빨리와야 이건 맞는 상황인데 손석희 선수로 여기서 막차를 달아야 됩니다. 전 무조건 сот동 벌 함되어 녹화 도청선수가 만원 날 milliards 그런데 도청선수 확실히 말씀하신것처럼 시악부가 안 배월 이 상황에서 급습을 당하다보니까 분명히 당황했던 모습이 나올 거고요 자 그렇지만 일단 도재욱 선수 손석희의 공격을 막아줬습니다 자 이번엔 손석희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막기에는 좀 불리한 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마지막 찬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거죠 일단 멀티발성화 부분도 그렇고 네 도재욱의 물량 거기다 테슬러테크가 빠르다는 측면 어떻게 보면 손석희 선수는 기회를 좀 잃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손석희 선수는 오히려 게이트웨이를 6개까지 늘리면서 최대한 쥐었지 않아서 공격을 가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도재욱 선수가 하이템플러를 보유하고 사이언스톰을 쓰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손석희 선수가 마지막 시간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옵저버를 잡아주면서 도재욱이 더이상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도재욱이 정면으로 들어옵니다 리버가 하나인데 위치가 좋지 않아요 정면됩니다 옵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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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리버, 리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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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리버 그래도 언더까지 올라오면서 살았고요 야 근데 도재욱 선수가 시간을 안주네요 셔틀이 있기 때문에 손석희에서 리버 잡히면 경기 뒤쪽에 셔틀나 더 있고 하지만 셔틀은 내릴게 아닌게 보이지 않습니다 리버 하나 위쪽 셔틀하고 전면에서 무지치는 도재욱래 손석희 오히려 손석희 여기서 게이트웨이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손석희 선수 이게 대승을 거둬야 되는 상황에서 막아도 막은게 아니죠 후속병력 도달하면 이거 못 막습니다 아 셔틀은 날렸고 셔틀은 날렸고 이제 리버 하나 맞습니다 두려워 리버 하면 손석희 자 손석희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지금 당장 초면하기보다는 2리버까지 좀 모아서 2리버까지 모아서 좀 갈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발업된 질러 이거 나오기 전에 얼마나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까요 손석희 못 가네요 도재욱 선수가 얼마나 1승에 대한 목마름이 심했으면 마음이 좀 급합니다 예 지금 완전히 그 심장은 두근두근 1승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벅차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집착해야 돼요 위너스에 대해서 9번의 경기를 놀았거든요 승리를 위해서 못 얻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손석희 선수가 상황이 불리하긴 하지만 어쨌든 2리버에 한 방으로 공격 타이밍은 나오거든요 왜냐 도재욱의 하이템플러가 볼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도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되는 상황이고요 자 셔틀에 리버가 하나 더 탔습니다 손석희 중앙지역에 있었던 도재욱의 병력대는 뒤쪽으로 빠져나왔고 어쨌든 양선수 하이템프로 볼가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큰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유닛은 2리버에요 도재욱은 1리버고 손석희는 2리버기 때문에 지금 손석희도 한 방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질러 숫자가 상당수 되기 때문에 손석희 선수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셔틀을 지금 동반했다는 측면 그 점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자 밀어넣습니다 손석희 위쪽 아래쪽 자 아래쪽 내려오는데 질러 뜰 질러 뒤로 잠깐 추춤 뒷쪽 리버 나와있습니다 도재욱 선수 손석희 위쪽 리버 두개 있구요 네 포지션 싸움이에요 셔틀이 있다는 부분 같은 2리버 또다시 손석희 이거 도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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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만큼 돌려주는 SK텔러껌 뛰어내 모습인데 도재욱이 도재욱이 도재욱 흔들립니다 손석희 도재욱 선수도 셔틀이 나오면서 이제는 안정감 있게 좀 수비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것보다도 질러 숫자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2리버를 헌납하지 않는 이상 도재욱 선수가 1달성이 높습니다 리버 두개 킵죠 그렇지만 먼저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이번엔 도재욱 다시 한 번 안쪽에 질러가 안 돼요 질러가 안 돼요 이겼어요 도재욱 도재욱의 질러가 뿜어져 나옵니다 저 질러가라고 오히려 리버가 네 살아남아도 도재욱 선수가 이런 경기를 찼네요 SK텔러껌 뛰어내 도재욱 선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과거의 도재욱을 2011년대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절심했던 1승이 오늘 경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올해는 어둠은 지나갔을 때 도재욱 선수가 달려 나오십니다 아직까지 승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도재욱이에요 마지막 질러 드라군 리버 어쨌든 셔틀과 리버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병력들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나노측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의 병력들은 양쪽으로 나눠졌고 위쪽이 드라군 아래쪽이 드라군 나눠있습니다 아래쪽 툴 리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도재욱 나름 포위공격을 합니다 포위공격하는 병력이 넘족합니다 지지 나오겠는데요 손석희 이 아래로 오면과 양쪽을 감싸 수 있는 도재욱 선수가 상대방 본질 앞마당 다우저 드라군 도재욱농스입니다 공부팀도 1승에 전시했겠지만 도재욱 선수의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재욱 선수의 1승에 얼마 전시했습니까? 도재욱 선수의 1승에 얼마 전시했습니까? 도재욱은 드라군 도재욱의 1승에 1위면 뭐하니까 도재욱은 1승을 묶어줬었는데 도재욱의 1승을 지금 손에 넘는 도재욱 정말 오랜만에 1승했습니다 프로토스전에서 정말 과감한 그 노사옥 드라군 노사옥 멀티가 어느 정도 상대방의 스타일을 분석해서 이런 빌드를 짜온 것이었거든요 상대방의 그 늦은 멀티를 겨냥을 해서 자신이 한 바퀴 빠른 멀티로 경기를 위대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장점인 물량 질럭 드라군 리버 그 질럭 숫자의 물량을 자신의 도재욱농스인데요 승기를 따라오는 도재욱입니다 자신의 2차 이 도재욱이 2차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렇죠 이 기세를 몰아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도재욱 선수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물론 김경무 선수가 가장 부담스러운 저그일 수도 있겠으므로 테헤란처럼 선수에 출전한다고 했을 때 도재욱은 저그만 아니라면 네 현재 단계에서는 영국티도 가능하거든요 최고의 날로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재욱 1대8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석기 기세를 꺾어 내는 데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세 번째 세트에 등장한 공군에 있을 카드는 과연 누구의 추천을 잠시 후에 서킷브레이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